김희철 이준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이가 읽어주세요. 이 위에부터 2007년 Mnet 왼쪽이랑 권민한분은 수상자는 김희철이에요. 와 슈퍼주니아의 김희철 정말 그 외모지만発센터 جنielen 우리 입문을 전해주는 우리의 슈퍼주니아 김희철 아 역시 꽃미남도 함께 오네 이런 걸 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농담이고요 전 머리를 자르고 나서 꽃미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은 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 아름다운 꽃잎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또 나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더욱더 멋진 꽃을 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닥수아!